체력 세워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슈가 가벼워 와 두툼장을 부분 속으로 움푹 파이게 오믈려 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맞혀?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? 아니 우리 안 맞춤 테니까 나와서 맞혀봐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혀보세요 벽에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아까 그거 북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 밖에 없네 아까 나왔다고? 어 치고야 한 번 맞춘 거잖아 뭐야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이게 나온지도 몰라 이게 윤희 형이 1초 안에 정답이 진짜 시작했지? 형 잠시만 아니 잠시만 잠시만 뭐라고요? 펜트니아이 거세요? 켜트니아이 거세요? 켜트니아이 거세요? 켜트니아이 거세요? 켜트니아이 거세요? 줄어도 뭔지 모르겠다 그냥 시작하시죠 이제 인테리어 하시죠 왜 안 돼요? 정답은? 웨인스코팅 유럽에서 웨인스코팅 나 왜 이렇게 형 되게 음악 하는 이유랑 되게 달라 보인다 오늘 형 건축 설계사 꿈이었잖아 나왔던 어릴 때 파기 파기 그랬다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자기 건축물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어두워다 이런거 고르세요 고르세요 이거 할게요 이거 이거 할게요 이거 그러면 추가팀이 A 계산 이제 B의 정을 붙어오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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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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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